래더웅 밴드의 정홍일 안녕하십니까. 래더웅 밴드의 정홍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것도 안돌았지? 이것도 안돌았지? 이곳도 안돌았지? 이곳도 안돌았지? 이곳은 안돌았지? 이곳도 안돌았지? 이곳은 뭐 이런곳이 많게 넷 생각을 안했다면 또 예 그렇죠 나와 견줄 수 있는 녀석들은 과연 누구일까? 지금의 달게 우리가 얼굴로 승부해서 무대를 장악할 수 있을까? 근데 오늘 보니 참 멋있다 저게 낚아져 오려면 진짜 끝이네 우리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다들 카메라 들리니까 다 나가버렸어? 아니요 저요 오디오 겹칠까봐 조용하고 있어 저는 카메라가 이제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참 저 브이로그를 막 혼자 찍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지하철역에서 자기 혼자 카메라 띄고 시불시불 항상 가야돼요 여자 되어버렸다 머리만 자 머리만 여자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얼굴 조금만 잘하시는데요 오우 이야 풍산계구나 우와 아이고 아팠어 아팠어 눈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네 됐어 이제 끝 이제 엄마님 치고 불러 네 저 카메라 켤까요 어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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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창기의 꿈이 이 동생들과 함께 이제서야 더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